3.4.50의 강의 3.4.50에서 첫 번째 이게 왜 제목이 3.4.50이냐 3.000문제 이상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니고요 3.000문제 이상 푸는 건 노동이라 그러죠 그러면 안 되고 여기 문항수는요 345문제가 들어있어요 책에는 그래서 345문제를 풀어서 몇 점 맞자? 50점 맞자는 선생님이 지은 이름이야 알겠죠? 그래서 3.4.50입니다 몇 문제 푼다고? 345문제만 풀면 되는 거야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아 사실은 근데 이런 문제 어떤 문제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문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강의는요 문제풀이 수업이라는 거잖아 근데 많은 친구들이 개념 강의랑 문제풀이 강의를 구별하지 못해요 또한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내가 풀면 되는 거 아니냐 물론 맞는 건데 선생님 입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있거든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린 결과적으로 수능이라는 시험을 봐야 되잖아 수능은 이제 문제를 누가 잘 푸냐 이건데 문제풀이에서의 포인트는 딱 두 가지예요 지금 이게 전달하려는 내용이겠죠? 수업을 통해서 첫 번째는 정확해야 돼 근데 정확하기만 해서는 안 돼 정확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무조건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답은 5번이야? 그냥 맞았어 근데 문제는 너무 느려 답은 나왔는데 과정이 안 좋아 그건 결국 좋은 문제풀이가 아닌 거지 그죠? 정확성도 잡아야 되고 여러분들은 효율성도 있어야 되는 거야 효율성이 뭐야? 어떻게 하면 이거를 빠르게 풀 수 있느냐 근데 보통 이제 개념에서 많은 친구들이 공부할 때 아 이 정도 개념 내가 알아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뭐가 떨어져요?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 그래서 올해는 특히나 이제 교과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디서 개정된 새로운 단어는 약간 출제 포인트가 좀 애매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넓게 지협도 나올 수 있으니까 넓게 공부할 거고요 그래서 광범위한 공부를 할 거고 물론 수능이 안 나오는 걸 안 해 그리고 대신에 어디다가 효율성에다가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됩니다 문풀이라는 건 개념 수업은 여기에 많은 포커스를 두겠죠 그렇죠?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 근데 문풀은 효율성이 한 7대 3분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잘 알겠지만 양적계산 같은 문제는 풀이 과정이 다양할 수 있잖아 어느 풀이가 제일 좋은 풀이냐 물론 물론 선생님 풀이가 제일 좋다고 얘기하면 좋겠지만 물론 여러 가지 풀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 자기한테 맞는 풀이가 있어요 사실은요 또한 양적계산 문제 풀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만약에 2단원 3단원에 굉장히 쉬운 개념이야 단순해 하지만 누군지 알아내는 문제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문제에서 이걸 일들이 다 써가면서 풀 거냐 아니면 어느 정도는 외워줄 거냐 그렇죠? 효율성을 뒷받침하려면 어느 정도에 뭐가 좀 필요하냐면 암기가 필요합니다 암기라는 건 내용적인 암기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문제 유형적인 암기도 필요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야, 이거는 외워 그럼 이제부터는 외우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정황성과 효율성 중에서 효율성에 조금 더 여러분도 중점을 둬서 문풀했으면 좋겠고요 이 선생님이 3, 4, 5 교재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면 일단 수업 순서가 되겠죠 선생님이 먼저 굉장히 스피디하게 조금 스피디하게 압축해서 단원절 개념 써머리를 해줄 거야 이 단원에서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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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거고 이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설명해줄 거고 여기서 이제 외워라 뭐 이거는 꼭 필요한 연습하자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면 선생님 교재는 실전 테마라는 문제가 있고 실전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실전 테마가 뭐냐면 우리 과탐은 화학을 떠나서 물화생 전부 다 뭐가 메인이냐면 자료 분석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료 분석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라는 걸 강조할 건데 이 자료 분석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표라던가 그래프라던가 실험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시험에서 많이 보통 보는 애들이야 보통 시험 문제는 여러 문제 풀리면 모의고사든 뭐든 간에 어떤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때 뭐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러면 우리 문제는 기역, 니은, 디귿 요 세 개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제 답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라면 이 그래프를 X축과 Y축을 바꿔서 변형할 수 있어야 돼요 그쵸? 그럼 또 하나 이 그래프에서 물어볼 수 있었던 질문은 사실은 이게 다가 아니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이 실전 테마는요 자료 분석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선단은 1, 2, 3, 4, 5, 6 7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다 정리하고 가자 그래야만 한 문제를 풀었을 때 대여성 문제를 품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이 자료를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라 여기 돌발되어 나오는 질문에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도 꼼꼼하게 대비를 해야 되는 거지 이제는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 끝나면 단어별로 실전 문제 들어가는데요 실전 문제는 뭐 아시겠지만 기출은 없습니다 없고 98% 99% 선생님이 출제를 한 문제 중심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한 얘기겠지만 곤 난이도가 좀 있는 1단원 그 다음에 4단원에 좀 더 무게중심을 많이 뒀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수업 진행을 어떻게 하냐면 지금 책을 받았으면 확인해 봤겠지만 1, 2, 3, 4로 진행하지 않고요 선생님은 겨울에 개념할 때는 1단원부터 시작을 하죠 당연히 근데 문풀 수업은 2단원하고 3단원하고 1단원하고 4단원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1단 1단원부터 들어가면 중간에 양적 계산해서 많은데 지쳐 그러니까 효율이 안 나와요 첫 번째는 근데 정작 점수의 베이스는 어서 여러분의 점수의 베이스는 2, 3단원에 나오는 거잖아 2단원과 3단원은 무조건 다 맞아야 되는 거고요 인간적으로 여기 어려워 안 어려워 안 어렵거든 여기를 빨리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아 이제 역시 다시 좀 까먹었었던 내신하느라 날라갔던 감도 찾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완성이 됐을 때 본격적으로 1단원과 4단원에 힘을 실어서 선생님 수업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공부를 하면 여러분의 보통 입장은 열심히는 하는데 성적이 많이 오르지 않아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이게 학생들의 성적이 어떻게 되나를 보면 똑같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가정했을 때야 3월 달부터 시작했을 때 첫 번째 모의사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점수라는 것이 이렇게 쫙 열심히 하니까 수능 때까지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이런 애는 없어 이게 말이 이상적인 거잖아요 실제 애들 점수는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지친 싸움이 되는 거거든 근데 중요한 건 열심히 하면 분명한 건 어느 순간 점수가 갑자기 치고 올라가는 포인트가 와요 먼저 이제 포테이 터진다고 하는 건데 보통 그 포테이 터지는 시기가 뭐로 여름이야 수능은 아직도 많이 나갔거든요 여러분 여름부터 파이널 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이게 끝나야 파이널 들어가는 거고요 보통 여러분이 여기서 점수가 왔다 갔다 했을 때 여기서 여름바 끝나고 나면 이렇게 돼 줘야 돼 그래서 결국 수능에서 고득점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열심히 해야 되는데 선생님 수업만 들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냐하면 문제를 푸는 이유로 내가 항상 강조하잖아 문풀수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선생님 수업 들으면 아 이걸 이것도 알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 거야? 이런 걸 볼 수 있거든 근데 문제는 그거를 복습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께 되지 않아요 근데 복습량이라는 건 친구마다 달라 굉장히 공부를 지금까지 많이 한 친구는 봐봐라 100문제를 풀었는데 6개 틀렸어요 그래서 많이 해서 그런데 어떤 친구는 100문제를 풀었는데 18개를 틀렸단 말이야 이 두 친구의 차이는 뭐냐면 똑같은 100문항을 푼 것처럼 보이지만 이 친구는 100문항 푸는데 2시간이 걸렸고 얘는 100문항을 푸는데 3시간이 걸렸어요 시간도 많이 걸렸고 틀린 것도 많아 근데 이 친구가 내가 이 친구가 2시간 공부했으니까 나도 2시간 공부해 그럼 외관적 절대적인 시간 수능 같은 공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부한 양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틀렸다면 이 틀린 문제를 잘 걸로 가져와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양적 계산 문제라고 치면 양적 계산 18문제를 복습해서 완전하게 잘 걸로 가져가는 데는 꽤나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6개밖에 안 되니까 이 친구는 별로 안 된단 말이야 그 얘기는 푸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고 복습하는 시간도 얘보다는 얘가 더 많아요 근데 얘는 얘를 따라잡고 싶어해 얘를 따라잡고 싶어해 얘 정도의 점수가 되고 싶어해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얘가 4시간 공부한다고 해서 내가 4시간 공부하면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죠 따라서 지금부터는 조금 더 독하게 마음 먹으시고 어떻게 절대적인 학습 시간을 늘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늘린 시간 내에서 내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시간 분배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반드시 세워서 공부해야 돼요 그냥 많은 친구들이 뭐만 있냐면 열심히 해야지라는 의지만 있어요 근데 실천으로 해야 되는데 실천 안에 뭐가 있어요 계획이 있어야 실천할 거 아니야 근데 그 계획은 당연히 이제 수능도 좀 쉬고 다가오니까 가능하시면 정말 빡세게 잡으시고 그 빡센 계획을 따라가면서 최대한 따라가려고 노력하면서 지금부터 수험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한테 좋은 결과가 나와요 믿으시고 3450 1강에서 만나겠습니다 한 알 거 espíritu 1060 l ㅠㅠ 1589 18 fulf